안녕하세요. 오과 문법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과 문법 1. 는 것. 는 것. 예문을 같이 볼게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축구 보는 것을 좋아하세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축구 보는 것을 좋아하세요? 지금 여자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축구해요. 하나는 축구봐요. 그래서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축구 보는 것을 좋아하세요? 남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축구 보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축구 보는 것을 좋아해요. 네, 여기 축구하는 것하고 축구 보는 것. 네, 축구하다. 는 것. 하고 같이 씁니다. 축구보다. 는 것. 하고 같이 씁니다. 그래서 축구하다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는 것. 하고 같이 써요. 이제는 명사입니다. 네, 축구보다도 동사입니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는 것 같이 쓰고 명사입니다. 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는 것은 동사 를 명사로 만들 때 습니다. 동사 를 명사로 만들 때 습니다. 동사 를 명사 를 명사로 만들 때 습니다. 동사 를 명사로 만들 때 습니다. 문장에 저는 영화를 봐요 좋아요 . 하지만 여러분은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는 영화를 보다 명사로 만들어야 돼요. 원래는 영화를 보다 싶습니다. 앞으로는 소화ще작자의 kö신에 도와 드러내는 영화를 보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지 Widome으로 가볍게 해냐내는 영화를 보다. 이렇게 보는 방법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는 영화를 보다 이렇게 적용 and animal을 보다. 그래서 저는 그을랑 두 개의 시간대에 통한 조건을 가져가 주길 수 있어요. 다음은 읽다 읽는 것 저는 읽는 것을 좋아해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요 책을 읽어요 지금 야사 제가 다쳐서 을을 좋아해요 을을 좋아해요 강목 위의 진입때문에 을을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책을 읽어요 책을 읽는 것 책을 읽는 거 책이 govern etwas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요 책을 읽는 것이 있을 booty 다음은 시간을 찾아 재밌는 것 눕다, 눕는 것, 쓰다, 저는 일기를 쓰는 것을 좋아해요.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을 2개가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위앗커대, 밑랑 넘어 지켜봐요. 저는 일기를 써요. 그냥 쓰세요, 그럼 not have. 일기를 쓰다, 그냥 쓰세요, 그럼 not have. 네, 그냥 쓰세요, 그럼 not have. 하지만 그냥 쫄쫄까 써세요, 그럼 not have. 그래서 일기를 쓰세요, 그럼 일기를 쓰세요, 그럼 일기를 쓰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이제는 일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요즘은 일기를 바라요. 일기를 바라요. 일기를 바라요. 일기를 바라요. 일기를 바라요. 일기를 바라요. 저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문화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문화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파에 도움을 것을 좋아해요. 다음 문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것 같고 삐이라든가 들려있는거에서 혹시 여러분이 궁금하실까요? 여러분be다 보니까 여러분이 고급하는거죠? 저는 저것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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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찻스런 찻스런 제게 해야지ный 말씀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먹기 위한 이름맨을 와요 예를 들어 야챱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름맨을 가진 것이라고 보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머쥬 맛있들 헤엄 좀 contact 것을 죄송합니다 문제는 ק 무슨 말이 맘 같이 근데 그러면 이런 말이 없어져요 그냥 هذا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저희가 조금씩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Q. 소식을 만드는 과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Q. 소식을 만드는 과정을채워치기 손을 당하는 과정을 받습니다.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한국공연장 사회는 한국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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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대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여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캠포티아에게 한번도는 남은 한국어 인간에 대한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zab교를 해주세요 아우치는 부모임 폰 에이 Larsнее Bat pel tú 나각 랑이 I like to watch 그녀 보여주면 loving아 gotten 뇌 그래서 이것도 저는de어 그리고 바로 помог, 되게 쥬 nap 유지 departments 여러분들을 지구، 저는 I like to watch ols 네 폰 테이븐 뇌outheast 글쩍 마 Harl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시골에서 사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그냥 저작가로 늘 존나 번. 파다도 리을로 끝나면 파는 것. 여러분 불교식을 기억하세요. 불교식을 주둔 룸룸빠룰. 여러분 불교식을 기억하세요. 이것을 믿으면 파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파는 것입니다. 언제나 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는 것입니다. 파는 것입니다. 파는 것입니다. 파는 것입니다. 파는 것입니다. 파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Thank you. ㅎ 그러면 자기야, 다만 어떻게 그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고 언제 할 수 있을까, 내 할 수 있는 acces이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게 그것도 이것이 이런 거 즉 arkadaş 할 수 있는 그環境에서 그 많은 것 그것도 할 수 할 수 이것은 지금 할 수 할 수 대국수의 대국수의 대국수에게 소파드는 것은 비싸요. 가 루어는 백과점은 무엇인가요? 문장은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파드는 오스는 그 아이를 루어는 흡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슨 바이브 브라가 루어는 흡사한 것입니다. 비싸요. 이것은 여러분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려고 문제른 이 문장을 넣습니다. 나한테 불러 família 반 mentally 곱 본인 맛있는 것 반 psy 붕은 탁д달 탁 goddio 동문 탁 da 다음 가게 또 다른 곳이 좋다고 합니다. 다시 일 Dra. 또 다른 곳이라고 합니다. 다시 일사 gla. 다시 일사 비결과 함께 다시 일사일 때 일사일 것입니다. 다시 일사일 것입니다. 그지에 점점 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 미나 하고 Andi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는 것을 좋아해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여기에 가느냐, 그의 아이디어로 얘기해요. 텔레비전 보는 것을 좋아하세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세요? 단예 조척감은 또다트 를 또트 카톡 있는 트롯 이렇게 남자가 대답합니다 대답이 존공되는 것은 좋아해요 조척감은 또다트 를 이렇게 다미번 이메일을 쓰다고 전화하다 그러면 자기부터 정화하다고 전화하다고 전화해 또다 colabor는데요 또다시에서 자기널를card 그리고 조척감은 또다트 카톡 새롭지 3번 지하철을 타다 버스를 타다 지하철 타는 것을 좋아해요 버스를 타는 것을 좋아해요 4번 집에서 쉬다 친구들하고 놀다 집에서 쉬는 것을 좋아해요 친구들하고 노는 것을 좋아해요 4번 집에서 쉬는 것을 좋아해요 친구들하고 노는 것을 좋아해요 4번 집에서 쉬는 것을 좋아해요 4번 집에서 쉬는 것을 좋아해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 듣는 것을 여러분 미안해요 잘못 썼어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해요 여기까지 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꼭 질문을 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